정연 역할 정연 역할을 맡고 있는 유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조성아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. 대구장이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오늘은 포스터 촬영을 하는데 약간은 난데없지만 애교를 막 애교를 막 애교를 한 번씩 에이 에이 메이킹필름이 아마 정만식 오빠가 하시는 게 아마 잡혔을 거예요. 그거 진짜 재밌었고 이번 10위권을 넣어주고 오연시 해주세요. 저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로 동작 어디를 네 네 먼저 대답을 해야겠네요. 네 네 다 대구이 영 영 말을 못 알아듣네 응 응 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둘이. 뭐 하는 거야.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.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네 형 대박. 알겠습니다. 손을 떨어. 몰라 이거 아니죠. 얼마나 잘하나. 어떻게 찍혀. 잘하네. 잘한다. 앞으로 이거야. 상당히 날씨가. 남자 배우들이 되게 소녀시대 유리 씨 오시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스태프도 좋아. 그냥 오는 것만으로. 진짜 한 번 더 보자. 진작이 어떻게 얘기하세요. 어머 이렇게 빈질이 있으니. 아 진짜. 아 헛소리했어 빨리 나가요. 그냥 헛소리해. 강자국만은 여기 쪽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방해라요. 손을 잃아요. 진짜 타진 나겠다 이러고 나무 가게에 오셨어요. 전화 왔어. 왜 안 오냐고 알바 썼다는 거지. 아 진짜. 아 진짜. 이거 안 가시니까 이거 이쪽. 주사 타고 가수가 있네. 배절도 안 와요? 좋은 사진을 찍었어요. 한 컷 안에 아홉 개의 프레임이 들어있어요. 제 카페에 놀러 왔어요. 아 맞아요. 여기 카페 아니죠. 저요? 저요? 제가 지망생인데요? 알바생이라고 꼭 좋아하세요? 진짜. 도착해? 좀 더 좋아하세요. 그럼 또 잡아라. 주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